2, 3, 스완프!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드디어 완전체로 출격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브랜뉴 뮤직의 신인 보이그룹 AB6IX가 5월 22일 가요계의 첫 발걸음을 내리뒀습니다. 101과 MXM으로 따로 활동했지만 사실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빨리 이 넷의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멤버 전웅씨까지 합류하며 브랜뉴 보이즈라 불리던 이들은 AB6IX라는 이름으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앞서 멤버들이 여러 그룹 활동을 거쳐 완전체로 데뷔를 했기 때문일까요? 신인이지만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무대를 장악했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대중분들에게 더 익숙해졌던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저희 AB6IX 활동을 할 때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무대에 서서 긴장하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고마운 그룹인 것 같습니다. 무대 매너뿐 아니라 타이틀곡도 다른 아이돌과는 다른 AB6IX. 타이틀곡 브리드는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쉬며 꿈꾸고 싶은 젊음을 노래한 동시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의적인 메시지까지 담아냈는데요. 이번 데뷔 타이틀곡 역시 AB6IX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이미 완성형 그룹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AB6IX의 시작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데뷔 저희 AB6IX를 위해서 저희 다섯 명 다 그리고 또 브랜뉴 뮤직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6년간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런 무대에 제가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무대를 이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날을 위해 연습했고 이 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거 그 이상으로 보여드릴 자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도 멤버들도 기다렸던 완전체 활동인 만큼 앞으로 멋진 무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